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2년 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목사의 아들도 10대 초반 미성년 신도를 성추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 구마교회 목사 오모 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목회 대신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성폭행과 불법 촬영, 헌금 강요 등의 범죄가 이어졌고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수십 명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시작된 범행은 20년이 지나서야 발각돼 목사는 징역 25년을, 부인과 동생은 각각 8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의 아들인 34살 오모 씨도 같은 기간 어린 신도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항하면 지독한 괴롭힘이 돌아왔고 신도인 부모 지시로 어려서부터 집단 생활을 하며 오 씨 일가의 지배 아래 지냈던 터라 도망도 못 쳤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김 씨가 당했던 세 차례 성추행은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당한 송 씨의 성범죄 피해는 시효 소멸로 고소장애 기재도 못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했던 행위가 강제 추행인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